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마이블록 빌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블록을 만드는 방법은 만들고자 하는 블록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도구창에 있는 마이블록 빌더를 클릭을 하시면 마이블록 설정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설정창에서 파라미터, 그리고 블록의 이름, 그리고 블록의 아이콘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라인 트레이싱에서 이 루프 안에 있는 4개의 블록만 마이블록으로 만든다고 하면 먼저 드래그를 통해 4개의 블록을 이렇게 하늘색으로 테두리가 나오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도구창을 들어가셔서 마이블록 빌더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 이름으로 마이블록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고 이 마이블록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쓰기 위해 오른쪽에 설명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은 여기 위쪽에 있는 예시 블록의 아이콘, 즉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위쪽에 블록에 있는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컬러 센서에 있는 모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설명으로는 함수를 통해 라인 트레이싱을 하기 때문에 함수를 통한 라인 트레이싱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종류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이블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마이블록은 언제든지 마이블록 팔레트에서 계속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이블록에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마이블록을 더블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프로젝트 속성에 들어가시면 이곳 마이블록 창에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더블클릭 해주시면 아까 만들어졌던 블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다른 블록들을 붙이시면 이 마이블록을 사용하는 블록은 모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설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 마이블록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지금 설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수정을 하다 보면 결국엔 파라미터를 붙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처음에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이렇게 설정창이 있는 상태에서 블록에 플러스 모양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파라미터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파라미터 설정과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설정은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혹은 데이터가 이 마이블록으로부터 다른 블록으로 출력이 되는지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파라미터를 파워로 설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먼저 파워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파워는 마이블록으로부터 입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으로 그리고 파워는 숫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 기본값은 0으로 해놓겠습니다. 파라미터 유형은 지금 여기 보면 것처럼 슬라이더가 있고 혹은 텍스트로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스타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파라미터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AAA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파라미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모양의 아이콘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이 파라미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파워이기 때문에 파워 게이지인 이 게이지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여기서 종류를 누르게 되면 마이블록 안에 파라미터 블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블록은 아까 마이블록에서 파라미터에 입력된 값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들어가겠다라고 됩니다. 이 데이터 와이어를 파워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마이블록에서 설정한 파워가 이 마이블록의 데이터를 통해 이 블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블록이 지금은 마이블록에서 입력된 값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의 경우 즉 이 파라미터가 출력일 때는 지금처럼 나오게 되는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은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출력으로 해주시면 마이블록에서 아까 왼쪽에 있었던 블록이 이번엔 오른쪽에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생성된 거는 아까만 다르게 데이터 와이어가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 와이어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가 출력되는 값을 밖으로 꺼내야겠다 라고 하실 때는 이 데이터 와이어를 이곳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이 바깥에서 나오는 값을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까 마이블록에서 설정한 것은 조향값을 계산한 것을 바깥으로 빼주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조향블록에 조향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값만 살짝 수정을 해주시면 아까 마이블록을 했었던 것과 똑같은 역할의 블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이 마이블록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블록을 설명한 파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